여기가 반지하고 천에 삼십 아마 지상증이 비었을 때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지하 천에 삼십이면 이것도 굉장히 쌉니다 2m 80이니까 옷장까지는 한 3m 40 3m 40에 3m 10 아까 집과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는 여기가 조금 더 큰데 이렇게는 아까 여기가 더 크고 화장실은 조금 작은 편이네 화장실은 좀 작고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 반지하 천에 삼십 옷장이 두 개 반이네 천에 삼십에 과륨이 6만원인가 7만원인가 모르겠네 분리해놓은 거 오케이 재생 목록 누르시면 천 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탭